안녕하세요 검다입니다 담수에서 사용하는 장비 중 하나가 UV 살균기인데 보통 이끼를 없애거나 아니면 물대를 낮추는 효과를 많이 사용하더라구요 해수에서도 간혹 사용되긴 하는데 보통은 카더라 수준이 많아서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우선 해수 조명이 있는 UV 랑 같은 문자를 사용하긴 하지만 의미 자체는 다릅니다 조명의 UV는 400나노미터 정도의 짧은 파장대를 말하는데 흔히 보라색을 칭하는 의미구요 UV 살균기는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스로 200에서 300나노미터 파장대의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램프인데요 어쨌든 용어 자체가 울트라 바이올렛이란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뭔가 울트라 보라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보라색 빛을 넘어서는 빛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보라색 파장대보다 더 넓은 파장대라는 거겠죠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UV를 사용하면 안된다라는 의미는 UV 살균기를 말하는 것이구요 조명의 UV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의 UV는 그냥 켜두셔도 돼요 그리고 조명의 UV는 산호의 발색과 성장을 목적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조명의 UV를 열심히 켜봤자 살균 역할은 하진 않습니다 UV 살균기란 아시다시피 파이프 안에 자외선 램프를 넣구요 물이 통과할 때 자외선을 켜서 살균시키는 장비입니다 살균이라는 것은 미생물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자극을 가해서 단시간 내에 멸살시키는 걸 말하는데 결국 수조 안에 있는 박테리아나 아니면 플랑크톤 또는 미생물 등 이런 거를 죽이는 용도이기 때문에 어항의 상태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를 죽인다는 것은 결국 좋은 박테리아이든 좋지 않은 박테리아이든 전부 죽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본 결과 UV 살균기라는 용어 자체가 좀 맞지가 않더라구요 UV는 어쨌든 미생물을 죽인다기보다는 DNA 변형을 일으켜서 번식을 막는 게 더 맞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살균을 할 정도로 강력한 램프면 사실 사람이 짧은 시간 동안 쳐다보거나 아니면 피부에 닿거나 하면 바로 조직회사가 일어나야 될 정도로 강력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러진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좌회선 차단제가 있다는 것은 어쨌든 그 UV 램프 자체가 피부암을 유발시킬 정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보거나 피부에 쐬는 것은 어쨌든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선크림을 바르고 수조에 손을 넣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무조건 비누로 빡빡 씻고 넣으셔야 돼요 선크림 안에 성분이 산후액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전부 싹 다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와이에서는 2021년부터 선크림 사용을 중단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UV는 피부뿐만 아니라 사람 눈에는 백내장이나 실명 등 되게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UV 살균기는 검은 케이스 안에 램프가 있는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램프만 있는 UV 살균기는 사용하는 게 절대적으로 안 좋겠죠 우선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리턴 펌프에서 올라가는 호스를 T자로 분질을 하고 하나는 UV 램프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본 수조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UV 램프에서 통과되는 물은 다시 리턴 칸에 가든가 아니면 양말 필터를 한번 걸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유량인데 아무래도 UV 램프에서 살균을 하려면 약간의 체류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만 제조사마다 다르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페리아 UV 램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제품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와트당 유량은 시간당 40리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페리아 18와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 시간당 800리터 수준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유량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평균값일 뿐이지 그냥 창고 용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UV 살균기를 구매를 하려고 제조사의 홈페이지나 상품 정보를 찾아보면 유량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지가 않아요 결국은 유량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제조사에서는 몇 억을 거쳐서 혹은 몇백 억을 쏟아 부으면서 이 램프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해서 제조를 하겠죠 그럼 이제 UV 살균기에서 알아봤으니까 가장 중요한 해수어항에 사용하면 좋을까 혹은 나쁠까 이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화된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항을 운영하는 리퍼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삼아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긍정적인 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곰팡이도 살균을 하니까 어병 치료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리퍼들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어쨌든 산후의 생로병사보다 물고기의 생로병사가 더 많다 보니까 어병 치료에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가미가 썩거나 혹은 파바이 파바이는 눈이 튀어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꼬리가 썩는다든가 아니면 오디늄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질병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디늄과 같이 특정 세균 감염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세균을 어느 정도 사멸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세균을 죽인다는 것은 물고기에 붙어있는 기생이 아니라 물고기에서 떨어진 자유 유형체일 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콧물 이끼를 제거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콧물 이끼도 일종의 박테리아 번식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UV 램프를 통해서 콧물 이끼의 박테리아도 제거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보았다라는 리퍼분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는 콧물 이끼와 비슷한 증상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져서 어항 전체가 녹색으로 아예 뒤덮인다든가 아니면 백탁이 온다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는데 이때도 UV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백탁은 단순 우리가 박테리아를 과도증해서 하는 백탁이 아니라 플랑크톤이 많아져서 발생하는 백탁입니다 그래서 같은 백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조금 달라요 일례로 박테리아를 과도증했는데 그 상태에서 백탁이 왔는데 UV를 썼다 그렇다고 해도 백탁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증가될 수는 있어요 박테리아가 더 사멸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쨌든 대량 환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키밍은 웹타게 하는 게 좋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거의 회의론에 가까운 얘기예요 콧물 이끼와 같이 박테리아 일종이 발생되는 종류는 UV 램프로는 어쨌든 모두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박테리아는 보통 락이나 샌드 같은 곳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물속에 떠다니는 박테리아는 되게 극히 일부분이고 UV 램프는 어쨌든 물속에 떠다니는 박테리아만 사멸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UV를 켜놓은 상태에서 첨가자나 약품을 도징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분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UV를 8시간이나 최대 24시간 정도는 꺼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UV를 끄지 않고 첨가자를 도징하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도징을 했는데 첨가자가 오히려 변형이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UV 램프의 내구성인데 그러니까 UV 램프라고 말씀드리는데 UV 램프라기보다는 UV 램프를 넣는 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UV 램프를 어떤 특정 관에 넣었을 때 밀봉하려고 고무링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면서 부셔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고무링이 아무래도 부시게 되면 그 안에 수조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UV 램프가 당연히 고장이 나겠죠 그리고 어쨌든 전기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기적 영향으로 수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본 건 UV는 좋다 또는 별로다라는 의견이 반반인데 이게 단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UV 램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개 검색을 해봤는데 항상 나오는 연관 단어가 Good or Bad예요 그만큼 어느 나라이든 좋다, 별로다라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뭔가 정량적인 분석이 없는 형태이고요 양쪽 다 살펴봤는데 어쨌든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저는 여태 사용을 안 해봤지만 저의 결론은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폭풍 번식으로 물 전체가 이끼와 아니면 녹색으로 뭔가 도배가 된다고 하면 UV 램프를 사용을 해서 죽일 수 있거나 혹은 특정 공판균을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혹은 F5와 같이 물고기만 있는 어항이라면 어쨌든 UV 램프를 사용을 해서 나쁠 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보통 대형 양식장 그러니까 저희가 식용으로 사용을 하든 아니면 관상용으로 쓰던 대형 양식장에서는 UV 램프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F5 어항에는 어쨌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상황 이외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어항에 굳이 누가 좋다더라 라고 하면서 UV 램프를 추가해서 혹시 모를 부작용은 염두도 안 한 채 남들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쓰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사실 UV 램프뿐만 아니라 모든 해수 장비에 해당하는 얘기에요 다른 걸로 첨가제 중에 예전에 유행했던 C랩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어썼습니다 되게 작고 네모난 사이즈의 하얀색 제품인데 이걸 어항에 넣어버리면 칼슘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이나 각종 밀양원소 같은 거를 전부 다 보충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서 그래서 그때는 너도나도 제품을 구매하고 투여했다가 밀양원소 과다 투여로 산호가 전멸하거나 어항을 뒤엎을 정도의 이끼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머드 제품인데 이게 머드는 보통 네이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바이오틱 용법이랑 다른 계열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연친화적인 시스템인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머드 제품이거든요 이 머드 제품은 어항 바닥에 도포하면 머드에 있는 미생물이 증식이 되고 그게 어항에 이로운 효과를 많이 준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정작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그냥 그 머드를 풀어서 어항에 넣는다든가 이런 행위를 해갖고 어항 전체가 뭔가 머드로 범벅이 된다든가 아니면 백탁이 엄청나게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뭐 이건 개인적인 건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머드 제품은 저도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빈 영향화보다는 부영향화에 가까운 자연친화적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레더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오히려 더 잘 될 수는 있습니다 사용 용량에 따라서 어쨌든 결론은 현재 잘 굴러가고 있는 어항이라면 굳이 사용하지 마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한편으로 콧물 이끼로 효과를 보았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테레는 대부분 정착해서 증식을 하겠죠 그래서 물에 떠다니는 유형체만 박멸할 뿐이지 근본적인 콧물 이끼를 증식하는 박테레를 전부 제거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100점이나 오디늄 아니면 곰팡이균 같은 것도 UV 램프로 박멸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물고기에서 띄어져 나온 유형체일 뿐이지 물고기의 기상하는 균은 직접적으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100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100점도 제가 조만간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V 램프 이외에 오존 제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UV 램프보다 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박테리아 역시 같이 사면하다 보니까 어항이 정말 크리스탈처럼 깨끗해지고 이끼도 없어지고 근본적으로 산호도 없어진다 할 정도로 오존 제품도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오존 제품도 UV 램프와 마찬가지로 특정 상황이나 혹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이것도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결국은 오존 제품 역시 정보를 확실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